슈프라이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행의 미치다에서 속포가 왔어요. 여행의 미치다에서 속포를 받은 이유는 제가 올린 글 때문인데요. 여행의 미치다 팀에서 저한테 좋은 글 감사하다고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사실 제가 더 감사한데 말이죠. 그래서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려서 오늘은 여행의 미치다에서 받은 속포 언박싱이랑 여행의 미치다 팀 그리고 저한테 응원 댓글 달아주셨던 분들한테 감사 인사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기로 했어요. 언박싱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해야겠죠? 저는 여행의 미처 대학을 3년 안에 졸업 후 장기간 여행 갔다 돌아와서 1인 화장 영어회와 회사를 창업했어요. 가르치는 건 제가 다 가르치고 미국에 있는 테플 테스톨 제격증 회사랑 파트너십을 맺어서 영어 선생님 꿈나무 분들을 위해 테플 자격증 수업도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소수 학생들만 가르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유튜브 ASMR 영어 책을 읽어주는 콘텐츠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글을 쓴 지 한 달 만에 또 다른 사업들을 시작했어요. 하나는 영상 사진 사업인데요. 제가 찍은 사진들을 컵, 티셔츠, 아트 포스터 등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 외에 다른 조그만 사업들도 운영하면서 하고 싶은 일은 다 하면서 저는 23살 유진희라고 합니다. 그럼 언박싱을 지금 시작해볼까요? C'est moi, 지니. 음, 찍다 보니 제 언박싱 영상이 뭔가 지루한 것 같아서 언박싱을 하면서 감사한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쓴 글, 댓글 탑 15도 읽어드릴 거예요. 언박싱 끝나고 혹시 제 글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제 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여행의 미치다 팀 모두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댓글 1 정말 최고의 선택을 하셨네요. 저는 휴학 한 번 하지 않고 졸업도 하기 전에 상당히 어린 나이에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들은 부러워하지만 돌이켜보면 아쉬운 게 한둘이 아닙니다. 아쉬움보단 후회가 더 맞는 것 같네요. 뒤늦게 미친들 휴가 때마다 여행도 다니고 아등바등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부럽습니다. 응원할게요. 댓글 2 저도 워홀 일본, 호주, 뉴질랜드 했다가 지금 뉴질랜드에서 영주권 받고 살고 있습니다. 20대 청년 여러분, 젊음이 기회예요. 떠나세요. 저는 곧 제 프렌치 파트너랑 프랑스에서 정착하기로 했고요. 내년에 또 다른 인생의 여행을 떠납니다. 이런 삶이 주어진 것도 워홀이 가져다 준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언어에 두려워하지 말고 떠나보세요. 돌아올 때 달라진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댓글 3 사실 저는 이제 저녁이 반년 남은 상태인 항공기를 정비하는 직업군인데 제가 하던 전공을 살리지 않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하니 주변에서 압박과 반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차라리 나도 워홀을 준비해서 다녀올까 라는 생각으로 내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간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 덕분에 애매하게 먹은 마음이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댓글 4 호주 워홀 갈 때 제일 많이 듣는 소리 하지만 다녀와서 자신감도 생기고 좋은 추억도 생기고 좋은 사람을 알고 경험이 쌓여 좋은 기업으로 취직하게 됐네요.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생기실 겁니다. 댓글 5 저도 28살에 대만 워킹홀리데이를 갔다 왔는데 공감이 되네요. 취업 걱정 안되냐, 경력 쌓아야 하지 않겠느냐, 또 나이가 몇인지 시간 낭비하냐. 하지만 갔다 와서 후회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파리도 워홀이 있다는 건 처음 알았네요. 멋지십니다. 댓글 6 와, 너무너무 신기해요. So amazing. 좋은 꿈 있어요. I want her dreams to come true, but they already have. Please support her. 주세요. 한국 사람들도 이런 꿈 해주세요. 댓글 7 자신이 행복해야 세상도 행복해 보이는 법이죠. 부편적인 공식에 따르는 삶이 아닌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삶. 이라는 말이 너무 와닿네요. 댓글 2 밤에 여미 페이지에서 힐링하려고 왔다가 힐링과 함께 뭔가 큰 깨달음을 얻고 가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위한 용기와 자신만의 삶을 산다는 느낌을 느낄 수 있다는 것. 둘 다 참 멋진 것 같아요. 저도 꼭 저만의 삶을 살기 위해 더 노력해야겠어요. 댓글 9 여행에 미쳐 3년 안에 대학을 졸업을 했다면 그게 어떤 학교라도 열정적인 분야에서 잠재력을 충분히 보여주는 포트폴리오가 아닌가 싶어요. 댓글 10 반 100년을 살았고 20대에 두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나의 두 자녀들도 지니씨와 같이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꿈을 찾고 노력하며 인생을 즐기며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지니씨 꿈과 노력, 삶을 응원합니다. 댓글 11 와 진짜 멋있고 부러워요. 저는 동물 구조나 동물원에 취업해서 동물들과 지내고 싶지만 반대도 많고 현실이라는 게 24살에 회사 들어가서 여전히 꿈에 대한 미련이 너무 많이 남아요. 리스크도 크지만 원하는 걸 한다는 게 진짜 행복인 것 같아요. 사진만 봐도 정말 행복한 게 보이시니 정말 부럽고 대단해요. 돌이켜봐도 후회 없는 삶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댓글 12 언니 저 키와주세요. 댓글 13 귀하고 모습이 보기 좋으시고 아름다우십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 선생님이 좋아서 일텐데 훌륭하십니다. 댓글 14 다른 사람들은 그 길을 가보지 않았기에 두려워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 될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도전하지 않으면 얻는 것 또한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 행복할 일에 도전하신 것만으로 충분히 박수받고 칭찬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 아이들의 웃음은 세상 최고의 선물이네요. 댓글 15 멋지십니다. 지금까지 찍으신 사진들 상업적 용도로 구매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항상 응원해준 저희 엄마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썼던 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유진희입니다. 여행에 미쳐 3년 안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꿈에 그리던 파리로 혼자 워킹홀리데이를 갔다가 3개월 전쯤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파리로 가기 전에 사람들은 취업 걱정은 안 하니? 여행 갔다 와서는 뭐 할 거니? 대학원은 갈 거니? 장기간 여행에 대한 위험이 있으니 그냥 여행으로 잠깐 잠깐 갔다 오는 건 어때? 등등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엄청 걱정했었어요. 저는 하고 싶은 일도 이루고 싶은 꿈들도 너무 많은데 졸업 후 바로 회사 생활은 하고 싶진 않았어요. 대학 졸업 후 온전히 나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사람들이 말하던 그 위험들을 감수하고 파리로 떠났어요. 파리에서 프랑스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주업으로 하고 나머지 시간은 제가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도전했었어요. 대표적으로 모델 일, 사진 작가 일, 투어 가이드, 파리 길거리에서 퍼블릭 케이팝 댄스 커버 만들기 등등 그리고 그 외에 유럽 여행도 하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정말 정말 너무나도 의미 있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워킹홀리데이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내가 나답게 살 수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었어요. 보편적인 공식에 따르는 삶이 아닌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 내가 무엇을 잘하고 나에게 행복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정리가 됐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파리 월 도전을 끝내고 한국으로 오자마자 창업 준비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장기간 여행을 간다고 하면 취업 걱정이 제일 클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실 저도 취업이 제일 큰 걱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혼자 여행을 하면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 것 같아요. 문득 내가 왜 꼭 취업을 해야 하는 걸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꿈을 위해 열심히 9시부터 5시까지 하는 일 말고 시공간 제약 없는 나만의 일도 하면서 여행도 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 도움 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결국 저는 온라인, 성인, 화상, 영어, 회화, 회사를 창업했어요. 수업은 제가 다 가르치고 그 외에는 선생님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미국 회사와 파트너십도 맺어서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도 하고 있어요. 혹시 제 글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난 잘하는 게 없고 창업하기엔 돈도 많이 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꿈을 포기하지 말랐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모두 숨겨진 재능 하나쯤은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 못 찾은 것 뿐이지 진짜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 숨겨진 재능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댓글에서 저를 너무 대단하시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지만 사실상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는 단지 제가 가진 걸 잘 활용하는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루고 싶은 꿈이나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실행에 옮기는 일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그 재능을 추가하고 싶네요. 저는 당연히 해외에서 오래 공부했으니까 영어를 잘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요? 그리고 창업도 돈 안 드리고 하고 싶어서 뭘 하지 생각하다가 지식 창업이란 아이템으로 30만원 미만으로 창업했어요. 그러니까 꿈이나 도전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꼭 시도라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좋아하는 일을 하든 싫어하든 일을 하든 조금의 위험은 있어요. 심지어 시도조차 안 하는 것에도 위험이 있어요. 인생은 짧은데 하고 싶지 않은 직업을 가지며 억지로 일하기보다는 어려워도 나의 길을 선택하는 쪽이 저한테는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나만의 길을 개척한다는 건 당연히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불가능하지 않기에 제 꿈을 현실로 꼭 만들고 싶었어요. 꼭 한 가지 직업이 나를 나타낼 필요는 없다 생각해서 저는 앞으로도 요인 컨텐츠 크리에이터 사전작가 일, 모델 일, 투어 가이드 일 등등 의미 있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원래 내가 행복해야지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We become what we believe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라는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응원할 테니까 항상 화이팅 하시고 행복하세요. 이게 제가 올렸었던 글이고요. 다시 한번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특히 우리 엄마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도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만약에 제 사업이나 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다면 www.semwa.gini.com을 들려주세요. 사업, 영어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 등 정보가 다 있으니까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화이팅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